야, 이게 뭐야, 이게. 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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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결정적인 3점포. 안정환. 이야, 희한하게 들어갔다. 이야, 제가 참 희한하게 들어가요. 남은 시간은 1분 30초. 1분 30초만 잘 버텨주길 바랍니다. 안정환. 안정환 드립을. 파워 듭니다. 외곽으로. 그렇지, 그렇지. 이동국 석전. 이야, 이게 뭐야. 이동국. 이야, 좋아. 동국이 좋아. 동국이 미쳤다. 야, 소리 너무 질렀다, 어지럽다. 우리 동국이 미쳤어. 야, 소리 너무 질렀다. 와. 야, 이게 뭐야, 이게. 이동국이 3점포. 이동국. 웬일이야. 결정적인 3점포. 결정적인 3점포. 이동국 3점. 이야, 이게 뭐야. 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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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기부도 필요하기 때문에 득점을 좀 많이 해야죠. 왔어. 그렇지. 이동국 3점. 굿. 이동국 3점포. 나이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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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형, 너무 나가지 마요. 2쿼터 남은 시간이 30초. 나가. 튕그리 슛. 노골 리바운드 김동현. 좋아요. 남은 시간이 17초. 원샷, 원샷, 원샷. 원샷 플레이, 원샷 플레이. 이동국. 앉아도 되는데요. 이동국. 안 앉아도 되는데. 남은 시간이 8초. 빛딱. 빛딱. 빨리 치고 나오고 있는 홍성흔입니다. 안정환. 오른쪽에 이동국. 이동국 1대1 대결. 충분히 슛.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이동국. 이동국 1대1 대결. 충분히 슛. 들어갑니다. 역시 동국이. 나이스. 이동국 안정기겠어요. 좋네요, 역시 이동국. 정기적 수비해야 됩니다. 이게 2점 차. 2점 차예요. 우리도 잘하는 거 해야 됩니다. 확실한 거. 이거 패스비스. 살렸어요. 확실한 거. 이거 패스비스. 살렸어요. 김병현. 김동현. 김동현. 어디로? 외곽으로. 3초. 던져야 돼, 던져야 돼. 이동국. 그리고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야, 시간이 너무 많네. 안 나갑니다. 그렇지. 수비 좋아, 수비 좋아. 김연섭. 파고듭니다. 김연섭. 골 밑. 득점. 김단우. 김단우. 이제 2점 차. 패스가 좋았죠, 지금. 다시 2점 차.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2점 차, 2점 차. 해, 해. 골 받아. 다시 2점 차. 남은 시간이 2분 25초. 2분 25초. 2점 차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네. 그러니까. 아까는 뭐 엄청 빠르는데 지금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네. 아직. 실책 나오면 안 됩니다. 유정신. 그렇죠. 안정환, 안정환. 안정환. 이야, 희한하게 들어갔다. 이야, 재는 참 희한하게 들어가요. 안정환 희한하게 넣었습니다. 되는 집은 진짜 첫 골이에요, 안정환 첫 골. 이야, 안정환 첫 골이 아주 중요할 때 나왔습니다. 이야. 아, 안정환의 이상한 비틀기 슛. 런닝 점프 슛. 이야, 안정환. 저런 주도 잘 못하죠. 네네. 이 축구부들. 이 축구부들아. 와, 미쳤어, 축구부들. 이야, 남은 시간 2분 19초. 걸어줘, 걸어줘. 안정환부터 시작합니다. 자, 골밑에 김병현. 김병현, 골밑, 골밑. 안정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다, 좋아. 좋았어. 살아봐, 살아봐. 두고 뛰어들어오면서 바로 득점이 있죠. 파이팅. 44 대 43. 종환, 종환, 종환. 굿. 다, 나와, 나와, 나와. 차분히, 차분히. 한 점차 리드하고 있는 상암블락스. 쫓고 있는 여의도블락스. 최민호. 자, 줄리엔강. 다시 형, 다시 형. 줄리엔강. 파울입니다. 오케이. 1.9 패스. 줄리엔강 천천히, 천천히. 자, 줄리엔강의 자유투입니다. 한 점 차고요. 남아 있는 시간 1분 45초. 자, 첫 번째 자유투. 줄리엔강 안 들어갑니다. 지쳤어요. 마지막은 자유투 싸움이죠. 자, 줄리엔강이 넣어야 이게 동점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두 번째 자유투. 이 리바운드가 또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리바운드, 리바운드. 박성. 줄리엔강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이동국. 그렇지. 죽어, 죽어. 김병현. 김병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동국. 이동국. 뒤에 안정환. 안정환 슛. 안정환. 야, 내가 정환이를 이렇게 미워할 수가 없어, 저놈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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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파라하면 안 돼, 파라하면 안 돼. 1구, 1구. 들어갑니다. 들어가네요. 한 점 앞서가는 여의도 블락스.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 두 번째도 들어갑니다. 준비할 때 자유투수기 다른네요. 집중력이 좋네요. 이렇게 되면 41 대 39. 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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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국 슛. 들어갑니다. 이동국. 그렇지. 동둑이 좋아. 동둑이 승부사야. 우리 동둑이도. 이동국도 결정적일 때. 동선포. 오케이. 들어가자. 고맙습니다. Northeast, 그렇게 설정된 뒤 joints 맞대하 Draper. 鍵과 faj인 disadvanta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